안녕하세요 핸드위룡 인티비에요 오늘 더블카나 플래셔비행기를 잡아볼건데요 학교는 책중인거 아니에요 A4학교로 잡을 수 있어요 바늘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펜 펜 옷걸이같은 딱딱한거 딱딱하고 물개없는 물건으로 세게 문질러줄게요 펴주세요 여기 가운데선 선이 나오죠? 우선을 따라서 그 채문모양으로 잡아주세요 두 개로 똑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뒤로 뒤집어주세요 그러면 이걸 그냥 이렇게 넣는게 아니라 뒤에 있는 한장에 쏙 튀어나오게 해서 여기 넣어주세요 여기도 쏙 튀어나오게 해서 이렇게 너무 짧았을텐데 길게 여기처럼 해볼께요 여기처럼 해볼께요 여기처럼 해볼께요 여기가 칼날이 될거구요 여기가 칼날이 될거구요 반으로 잡아주세요 여기가 칼날이 될거에요 밑으로 내리고 밑으로 내리고 눌러주세요 여기가 칼날이 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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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